봄투데이 엘드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아구가죽 배터리 커버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안쪽에는 엘드노반 전품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포함이 되어있구요.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서가 함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배터리 커버 색상은 오스트리안 블루 색상입니다. 제품을 노트2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구요. 장착이 다 된 모습이구요. 제품의 소재는 천연 아구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